암흑에너지 괴물의 등장!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나의 오랜 연구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 암흑에너지 기술로 동물의 생체를 변화시킨다면 강력한 암흑에너지 괴물을 만들 수 있지. 시작하겠습니다. 좌, 근데 왜 웃는 거지? 이상한 녀석 같은데요.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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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저 괴물은 뭐든지 오염시켜서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흥! 으흥! 오염시키는 능력이라 아주 좋군. 이번에야말로 그린시티를 파괴할 때가 왔다! 당장 아무개나지 괴물을 내보내라! 흐흥! 하하하하하하!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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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흐흥! 역시 한심하군. 못 말려 정말. 얼른 물 마셔. 잠깐! 무슨 짓이야! 물 내놔! 마시게 할 수 없다. 이 물을 마셔선 안 된다. 잘 왔다! 배가 왜 이러지?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 역시 내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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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독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으악! 엄청난 독가스군. 사이보그인 나에게도 위험한 수준이다. 으악! 으악! 긴급 상황이 발생했네. 모두들 지금 당장 관저실로 모이게! 응! 가자! 얘들아! 으악! 으악! 같이 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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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였군. 그린시티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수가 오염됐다. 그 바람에 많은 동물들이 배탈로 쓰러졌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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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너무 아파. 으악! 왜 이러지? 으악! 으악!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팠구나. 스파크단의 짓이군요. 맞아. 이걸 보게. 흥! 스파크 박사가 만든 괴물일세.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저 괴물을 막지 못하면 그린 아일랜드 전체가 오염되고 말거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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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괴물이 그린시티에 나타났어요. 큰일이야! 이제 어떡하지? 도시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 당장 막아야 하네. 볼트! 자! 즉시! 출동!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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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괜찮겠나? 이, 이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흥! 큰일이군. 흥! 저디! 무슨 방법이 없겠나? 한 번 찾아볼게요. 박사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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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마시면 한 시간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전에 괴물을 해치워야 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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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아아 됐어 괴물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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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이 물고기 괴물! 이제부터 니 볼트님이 상대해 주겠다! 샤크로스 미사일! 으악! 말도 안돼. 미사일이 암통하다니 샤크로스 브이의 강철 장갑을 녹여내다니 음, 보통이 아니군. 너무 강력해. 이번에야말로 끝이다, 브이레인저스. 너무 강력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샤크로스 브이가 버티지 못할 거예요. 주디, 저 괴물의 약점을 찾아보게. 네. 박사님, 찾았어요. 월튼, 약점을 찾았네. 저 지느러미에 강력한 샤크로스 웨이브를 날리면, 물고기 괴물은 힘을 잃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걸세. 샤크 소니 건의 세팅을 바꿔놨으니, 그걸로 샤크로스 웨이브를 쏘게. 네, 한번 해볼게요. 샤크 소니 건 소환! 샤크로스 웨이브! 이브! 흐흐흐흐 샤앗! 우와! 볼트 최고야! 흐흐흐! 잘했어, 볼트! 성공이군! 스파크 박사! 암흑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전시키라니! 나도 가만있진 않겠네!